윤석열 대통령은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. 두 정상은 해군 함정 공동개발을 비롯한 방산협력은 물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 최영원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검정색 승용차가 페루 대통령군 광장에 도착합니다. 페루 의장대를 사열하고 광장엔 애국가가 울려퍼집니다. 에이펙 참석을 계기로 페루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을 위해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. 환영식에 이어 윤 대통령은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.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양국의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두 나라가 잠수함 등 해군 함정을 공동개발하고 전투기 부품을 함께 생산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. 우리 기업들은 올해 페루 육군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총 3건의 방산 분야 MOU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. 이는 한국과 페루 방산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는 총매제가 될 것입니다. 이번 회담의 계기로 구리와 아연 생산량 세계 2위인 페루와 핵심 광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공동 지질 조사와 기술 협력을 함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는 등 공급망을 넓히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. 아울러 우리 기업이 페루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. 두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강력히 규탄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습니다. 특히 볼로아르테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8.15 독트린을 환영하고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KTV 최영은입니다.